너네들 잘 들어. 여기도 또한 원한다면 또 프랜차이즈 지점 같은. 오! 잘 됐다. 네 열심히 해야죠. 아 초화점 이런 거 하나만 하면 괜찮아. 초화점. 초화점. 여기야 여기 여기. 아아! 나라타! 들어가 들어가. 다 해준다. 말? 다 해줄게. 말?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해줄게. 다 해준다. 말? 다 해줄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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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준다. 말? 다 해줄게. 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예. 다음 대로 오시죠. 다음 대로.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랑. 본사 운영팀장 김아미 씨라고 합니다. 아 팀장님. 아 근데 어쩐 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브랜드가 이번에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혹시 짜장라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짜. 짜. 네 일요일에 먹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짜파 콜라보 메뉴로 공식적으로 협업해서 이번에 신메뉴를 출시했는데. 진짜? 네. 아직 손님들이 많이 알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 오늘 홍보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짜파랑 마라랑 이렇게 홍보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저 처음 봐요. 마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저는 일단 마라탕부터 시작해서 마라탕 것도 좋아하고 허거도 좋아하고. 저 고수 매니아예요. 아 그렇군요. 마라는 마라 혈주 농도라고 해서 농도가 떨어지면 채워야 되거든요. 아 진짜 그런 거야? 그리고 일단 마라탕이 제일 좋은 게 약간 안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관리할 땐 야채 같은 거 넣어요. 이거 약간 살이 안 찔 거 같아. 너 그만해. 너 광고 찍으려고. 여기도 해 먹으려고 지금. 아니 그러잖아. 오늘 그러면 신메뉴가 나오는데 몇 개 정도 팔아 드리면 될까요?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 한 도도 말고 10개씩. 10개씩? 네. 짜파티 말아상고 10개, 볶음밥 10개.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10개 10개야. 아 근데 그전에 사실 팔기 전에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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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팀장님 가서 신메뉴 좀. 갖다 주세요. 네. 먹어봐야지. 여긴 달라. 저희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딥범 육수가 가장 베스트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나온 신메뉴. 마라 샹고라고 생각하면 매운맛과 향신료 때문에 어린애들도 못 먹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모든 대중을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든 메뉴입니다. 우리 팀장님 미쳤어. 팀장님께서 이거 그냥 기호에 맞게 넣어주셨네. 팀장님. 팀장님.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마린입니다. 마린이에요? 아 못 드시는구나. 마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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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너무 나 땡기네. 햇살 아니지? 햇살 오빠가 잘 맞겠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얘들아 먹어. 진짜 마라가 그렇게 세지 않아. 매운 거 먹으면 아이처럼 무시하고. 음. 많이 화하지가 않네 일단은. 너무 맛있겠는데. 먹어볼까? 더 매워도 돼. 소우는 게 있어가지고. 3단계로 먹어볼까요 저희? 3단계로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3단계. 어? 아 이제 이제. 와. 와 이제 온다. 야 나는 진짜 지금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뜬다는 거야.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나 진짜 마라 1단계 국물 너무 좋네. 그럼 이번에는. 신메뉴. 신메뉴나 먹어봐야겠다. 맞다 je. 오! 맛있어요? 와서 먹어보고 싶어. 무슨 딸이야? 아 찐닭 같아 찐닭. 와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고. alarms 진짜 맛있어ookie. 이게 섞어니까 뜨거워. 우와! 참 잡지. 정말 맛있어? 단짠 너무 좋아 원래 탕후맛이 탕후맛이다 아, 그래? 내가 좀 과하게 해달라고 아, 진짜 맛있죠? 이거 신메뉴 괜찮다 아니, 어떡해 못 먹는 사람 진짜 맛있게 먹겠다 여기 우리가 이따가 신메뉴를 갈아야 해요 맞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일질하면 괜찮을까? 한번 얘기 좀 해줘봐 뭔가 마라를 너무 많이 먹어봐서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매운맛을 추가해서 드셔보시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이라고 하고 왔어 예를 들어서 한번 세일질 한번 해보세요 어서오세요 네네네 혹시 매운 거 좀 잘 드시나요? 아, 저는 못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짜장면 같은 거는 좋아하세요? 마라탕 하나 주세요 아... 아, 오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니? 이렇게 해야 되네, 다음에 나한테 한번 해봐요, 나한테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점심시간에 드시러 오셨으니까 마라탕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떡하죠? 아, 진짜요? 그러면 사실 단계는 저희가 5단계까지 있어서 1단계부터 드시면 되는데 매우면 환불돼요? 아, 전혀 맵지 않아요 아니, 마라 먹으라는데 무슨 짜장 얘기라고, 수아가씨 마라탕은 1단계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볶음밥이 짜장 볶음밥이 새로 나서 아, 그걸 두 개 다 어떻게 먹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아유, 만약에 못 먹으면 환불해줘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초아가 한참 지금도 뭐 활동하고 있지만 한참 짧은 치마 AOA 했을 때는 이런 거 못 먹잖아 칼로리 높은 거 먹으면 칼로리 높은 거 먹으면 좀 많이 가렸지? 그쵸,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맞아, 맞아 일반식으로 거의 안 먹었던 거 같아요 아, 모델이니까 원하던 언니, 언니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옛날에? 저도 사실 초반에는 안 먹었어, 아예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모델들도 워킹발때 걷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말라서 뺀 사람들은 허벅지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근데 관리가 된 사람은 딱 걸을 때 마르지 허벅지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어요 아유, 이제 굶어서 빼가지고 워킹발라 이런 게 있구나 네, 그게 있어서 그 다음은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못 먹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아, 괜찮다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하니까 더 매운맛을 좋아하나 보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약간 저희 엄마 이렇게 먹다가 자극증이 확 땡겨요 아, 맞아 그럼 그때 딱 매운 거 한번 확 먹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 남성 때문이야, 뭐야? 아, 요즘에 그냥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대요, 제가 아, 삶이란 무엇인가에 직면했구나 제가 중반이잖아요, 이제 삶 때 중반이에요, 제가 벌써 저 아이돌 같은 거가 빨리 끝나고 이제 어떻게 모아서 앞으로 노후 관리를 해야 되나 인생이 막, 인생이 막 잘 왔네, 이거 강연하면 돼 잘 왔어 맞아, 그래서 오늘 약간 안 그래도 저는 옛날에 쉴 때도 약간 그... 부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커피 체인점 같은 거 알아보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외식 같은 거는 어떤지 한번 쓱 보면서 좋지 네, 창업하는 거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좋겠다, 좋아하는 그 이렇게 못 먹던 거 이제 먹고 네, 맞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술에 눈을 떴다고 네가 네? 술에 눈을 떴어 술도 먹고 아, 네네, 요즘에 제가 한 술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야, 술을 시작... 34인데 술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다는 게 너무 웃기다 처음에 척속이 뭐였어? 소주야, 맥주야, 양주야 뭐야? 저는 그... 복숭아 만난 게 한 동X이라고 잘못 시작했어 잘못 시작했어 왜요? 왜 잘못했어? 센 걸로 가야지 센 걸로 가야 돼 센 걸로 가요? 센 걸로 한 번에 시작을 해야지 꼬량으로 갔어야지 어, 그게 늘어 더 이거에 먹어본 적 있어요? 마라에? 마라에는 먹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연식 그냥 한 잔만 내가 좀... 너 진짜 주고 싶다 진짜 한 번 먹어볼래? 연식 주세요? 네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초라가 6개월 전에 술 먹었다는 거 딱 한 잔만 네, 네, 네 아, 이거 조그마네 아, 조그마네, 조그만데 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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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개월 전에 이제 술 배웠대요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연태 연탄은 먹어봤는데 여기다가 마라에는 안 먹어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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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안주 준비해놓고 아, 하이 안주 준비해, 안주를 또 여기 신메뉴랑 먹어야지 그래 국물 한 번 먹고 국물 먼저 먹어요? 이거 먹어야지 아, 저걸 막 확률 풍량인 걸 안 해? 어 눈으로 좀 떨어놔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네 먹고 확 그냥 넘겨버려 확 한꺼번에 콕 아... 꼬이... 한꺼번에 콕 아... 꼬이... 야, 꼬이... 너 잘하네 어,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어 야... 많이 들었구나 아, 아버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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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그리고 또 우리 초아도 그러고, 현아도 그러고, 이제 알바를 많이 해봤잖아 맞아요 우리 초아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됐어, FSC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엄청 아르바이트 많이 하다가 근데 그때 한 20살 때 집이 갑자기 확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알바를 엄청 했었죠 역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아, 역시 근데 봐봐 딱... 한 잔 먹으니까 힘든 얘기 바로 하네 아니, 근데... 근데 저는 그때 그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던 게 손도 분주하잖아 아르바이트 많이 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아, 진짜 그래, 맞아 되게 확실히 이렇게 일 많이...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고생하신 분들이라서 약간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봐 주시고 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 밑바닥 출신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 그렇잖아 뭐, 집이 부자였어 아니, 금수 출신 아니 얘도 저기 20살 때 약 그 정도가 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어, 고시원 생활하면서 모델 꾸고 너도 그러고 나도 우리 아빠하고 사기 당해가지고 망했었고 고시원 엄청 쌓을 텐데 엄청 좁았죠 다리 못 피고 잤겠네 다리 못 피고 잤겠네 다리 못 피고 잤 그래도 이제... 그래서 옆에서 진짜 알람 소리 하면 저 가득했다니까요 그렇지, 맞아, 그 정도지 그 정도지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오늘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럼요 자, 얘들 한번 잘 먹었지? 네 잘 먹었으니까 오늘 일을 한 번 더 멋지게 해냈다 네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어, 우선 저희도 어제 너무 바빠서 쇼케이스를 보면은 비었어 다 비어있어 비어있네 저거를 다 채워주셔야 돼요 채우는 걸 좋아하지 네 냉장고 안에 있다는 거죠? 야, 댕냉 여기 안 돼? 아, 여깄네 이거 다 채우면 되겠다 자, 빨리 하자 빨리 뭐 하니? 네 지금 채울게요 아, 일단 야채부터 가자 큰 것부터 가고 네 청경채 양배추 이게 쑥갓인가, 언니? 이게 쑥갓이지 이게 쑥갓이에요? 응, 쑥갓 쑥갓 이게 청... 이게 청경채 이거 청경채 이거 청경채 네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건 고수 아, 고마스 그냥 고수 여기 있다! 아, 있어요? 아, 여기 멕두당면 이게 푸준거? 아니, 건두부 맞아요 어, 건두부 음, 뭐 헷갈려 엄청 많아서 좋은 거 와, 이거 보라색 당면은 뭘까?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예요? 네, 고구마 음 이거 두피 맞아요? 두피 맞아요 이거 완자인가? 어, 두피 완자 맞아요 두피 맞아요? 완... 완자인가? 이거 물음표 하지 마요 왜요? 완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 확신하고 이래야 돼 무조건 음, 알겠습니다 완자다 어, 완자다 어, 완자다 저거 완자네 자, 비닐을 녹음하라 뚝 그 집의 비밀 뚝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유, 저희가 하루에 두 집을 가야 돼가지고 네 분업을 안 하면 빨리 안 끝납니다 아... 아... 그러면 지금 매출이 보통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요? 네 어, 좀 잘 나오는 데는 8천에서 9천 정도 월에 나오고요 월 8천, 9천? 네, 네 월 8, 9천 정도는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월 매출이 그 정도 나오는데 네 순수익이에요 그거를 좀... 점주님이 갖고 가는 거는 최소 30%에서 35%까지 잠깐만, 그러면... 가맹비는 어떻게... 저희 가맹비는 좀 싸요 가맹비는 200만 원입니다 가맹비는 200만 원입니다 야, 누구자! 야, 조아야! 여기 가맹비가 200만 원 밖에 아는데 가맹비가 이것밖에 안다고요? 가맹비가? 근데 이거 막 물건 떼우는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저희 물류도 최저로 들어옵니다 야, 그리고 가맹비가 200만 원 밖에... 네 야, 가맹비가 200만 원 밖에... 네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렇게?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렇게? 어, 이제 이래, 이래 네네네 어, 오징어 만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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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하는 거야? 왜왜왜 야, 너 뭐하는 거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취아야! 취아야 잘채야 실수하지 않고 아 참 그래 그런 거는 좀 잘하자 아 근데 종류가 되게 많네요 아니 지금 재료가 몇 가지나 돼요? 총 지금 많게는 40가지 좀 넘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중국에서 배우신 거 아닌 본인이 개발하신 거예요? 어 저희가 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중국 마라탕은 솔직히 얘기하면 향신료도 너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아까 드셔보셨듯이 저희는 이제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마라탕을 정말 잘 못 먹는데도 와가지고 1단계는 짬뽕먹듯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해상으로 너무 좋아요 자 주먹! 지금부터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벌써 손님들이 많이 줄 서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뭐죠? 짜파 마라샹밥 짜파 마라샹밥 짜파 볶음밥 10개 더 팔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배틀입니다 신메뉴가 나왔어요 저기 보시면 신메뉴가 나왔는데 아이 저희 마라 짜파게티 저희 신메뉴가 과연 우리 알파샹들 신메뉴를 많이 판매할지 네 자 그럼 우리 또 오늘 파이팅하자는 의미에서 다 해준다 1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축하 그리고 우리 용구장에 카운터 좀 해줘 네 어 카운팅 몇 개 파는지 들어오면 그 자리 안내 먼저 네 너무 강매는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고 싶은데 앉으시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거의 지금 거의 여섯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 이쪽에 여기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여섯 자리인데 여섯 분이셔서 두세 드시기에 컵 가지고 왔고요 여섯 분이면 식사가 어떤 게 좋으시려나 아침에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아침에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네 네 드릴까요? 네 죄송한데 지금 손님 여섯 분인데 우리 네 명부터 했거든요 그런 거 자제해줘 좀 네 맞아요 푸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10레미가 나왔어요 저기 보시면 짜파 마라 샹호와 볶음밥이 새로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먹고 시작을 했는데 여섯 분이시니까 이걸 좀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드시는 것도 그걸 시켜야지 아니 아니요 강매 아닙니다 강매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내가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 편안하게 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 그래요? 네 마라탕도 드시고 저 짜파 마라 샹호도 드시면 맛이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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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 지난주에도 제가 포스기를 봐가지고 네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니하오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390이니까 일본으로 일단 해드릴까요 이 분? 마라탕이세요? 샹호세요? 마라탕이세요? 마라탕 오케이 확인 390 그렇습니다 탈콩소스 빼주세요 새는 욕 어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맞서 선택은 3단계 오케이 확인 탈콩소스 더 있어요 여기 보면 탈콩소스 백스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산이죠? 같이 영수증 드릴까요? 마라탕 아 이제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아 이게 되게 헷갈리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두 분? 여기 두 분 여기 푸시기 편한데 두 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라탕은 저기 가서 이제 그릇에 담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번에 저희 마라 짜파티 볶음밥이 새로 나왔어요 네 드시고 싶으면 주문하시면 돼요 네 짜파티 볶음밥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식메뉴가 좀 많이 나가고 있나 지금 어때요? 지금 두 개 나갔어요 두 개? 두 개가 반대인데 어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식메뉴 많이 안 나가면 너네 일상에서 간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 드시겠어요? 짜파티 찬고 아 짜파티 찬고 아 짜파티 찬고요? 아 네네 여기 짜파 샹궈 하나입니다 짜파티 찬고 하나 더 네 두 번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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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세요? 네 메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저희 신메뉴가 나왔는데 아 예 신메뉴 혹시 짜파 마라 샹궈라고 샹궈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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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네네 식사 가능하세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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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혹시 샹궈은 안 좋아하시나요? 네 샹궈 좋아해요 짜파 샹궈 마라 샹궈가 새로 났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직접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소장님 메뉴 나왔습니다 네 주문 번호를 봐서 1번 고객님 1번 고객님 얘기 먼저 해주셔야 돼요 1번 고객님 아 네 마라탕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몇 단계 시켰어요? 3단계 3단계요? 아 원래 마라 좋아하시는구나 참 좋아해요 나중에는 새로운 거 먹어보세요 짜파 마라 샹궈 진짜 맛있었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번 고객님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나왔어? 짝파 샹궈 3개 나간 것 같은데요?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더 나가야 돼 아직 좀 신메뉴 판매가 좀 저중하네요 아 그럴 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대극대극 있어요 30분 남았어요 30분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해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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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식사 하시러 가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저희 지금 알바 중인데요 혹시 식사 하셨나요? 식사 안 가세요 아하하하 식사는 안 가세요? 아하하하 저희 마라탕 지금 행사 중이거든요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은 한번 새로운 메뉴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아 매운 거 못 드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편집니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땀나 땀나 추아 어디 갔어요? 추아 추아 호객행이 하루 아하하하 편한 분 좀 나갔다 와 드시고 계시니까 어 나가서 저 짜파 마라샤 한 거 가서 얘기 좀 하고 와 추아 어디 갔냐 어 저희 아 아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추아야 추아야 네 언니 같이 다니자 아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어 뭐 드시러 갔어요? 아무튼 추아 마라 어때요 마라 마라 새로 이번에 10년이 왔는데 샵XX랑 마라샤 거랑 같이 합촉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 아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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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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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들어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여기 아 진짜 여기 앉으실래요? 네 식사를 오세요 오세요 집장 자 추아이버 네 저 손님들이 안 오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갔잖아 네 어 안 들어오셔? 네 다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네 마라탕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마라탕 하하하하 안녕하 저기요 하하하하 들어오세요 네 어 네 맛있게 드세요 17번 네 여기요 여기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신메뉴를 좀 판매하기 한번 해봤는데 저 일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호객도 잘하시고 서빙 너무 잘하시고 오늘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저기 몇 개가 가서 토탈?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라산구원은 열 개를 채웠어요. 아 열 개가세요. 즐겨봐 이 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